자 혼다 차량이 아시아스트에 입고 했구요 이 차량은 지금 출고 당시 직물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도 4자입니다 4자 직물 열선 시트도 없구요 열선 시트까지 장착을 해 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구요 열선 시트도 1열 2열 다 깔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선 위치는 요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스위치가 혼다 어코드 암레스트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러워요 때가 많이 깨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운동하겠습니다 내일도 바쁘니까 시트 탈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다 어코드 가죽 시트 지금 시공할 겁니다 자 혼다 어코드 가죽 시트 20번 온단으로 도어 트림 시트 완성을 했습니다 열선 시트도 인피니티 버튼으로 다이아리 시고를 해 드렸구요 저 박서준입니다 이상 없어? 박서준 출고해 자 고객 댁으로 차 출고하겠습니다 본다 유피니티 문 열어드려 차량 시트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고객 댁으로 출고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